몸통 박치기 사일런트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향로 아 또 엘리트 있네 길이 왜 이래 정말.. 다리 걸기 다리 걸기 아니 이러는.. 워허우 카 아니고 시작할 때 제거하고 시작한 거니까 좀 제거를 봅시다 두 장 제거 스타트면은 제거를 보는 게 허허우 수호부자 수호부자 압도 불갱어 또 불갱어 삭제죠 아 아 왜 카드가 안나가 순무 넣는 거 깜빡했다구요? 순무가 뭐더라 고개다 고개다 고개 쓸 덱은 아닌 것 같고 라가블린 라가블린 못 잡겠는데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럴 때 아 아 murders 1막에 솟아 걷는 애 없지않나? 깨시 슬라임 정도? 스네골 스네골 탄풀이라고? 어차피 보스 슬라임 아니니까 순무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정밀이 왜 나와 정밀검 상점중에서 맨날 돈 없을때 물음표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우아허우 아이아몬 아이아몬 음 오 뭐지? 버그인가? possibility 시이이이리 욱스 저거 주인형 요거 안자도 되겠지 급한다 그 서드 한풀 좀 쓰자 와 큰일 날 뻔했네 팜플 타이밍이 너무 안 나와서 클리어 2막부터는 또 모르겠다 불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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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지 불쾌는 손목검집기 몸박 데미지 올라갔다 엘리트 못 갈 것 같은데 와인공 물들 와인공 물들 미션 성공 용천님 5천억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손목검이 나오네 유독가스 넣는게 낫겠지 아 근데 몸박 위주면 필요 없을란가 싶기도 하고 2 곱하기 2 재련의 축복 돌진 집중 집중만 딱 강화 내서 주는거는 어쩌라는거야 똥 좀 써야되나 돌진 몸박 애매허라 오오오오오오 잘 들어갔네 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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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집으면 침집자 지금 아니면 언제 집겠어 여기 불 3개 있네 지금 안 집으면 끝날 때까지 못쓸거 같은데 널타이밍이 없을거 같은데 널타이밍이 없을거 같은데 짱 센 단돈 짱 센 단돈 계속 꽤 맞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잡았다 포션 빼긴 했지만 왜돈 쉐아 아이 발놀림도 들어야 되는데 아예 발놀림도 들어야 되는데 왼ok 아예 발 놀림도 들어야되어 아 예 암 행 강 총매 애외총매다 향로 턴에 입싹 닦네 몬 댄 놈들 목매인다 재련의 축복 만서신경 갑자기? 뜬금없이? 갑자기 전반뿔이 완성이 되네 아 찰싹 이거 위험한가? 이렇게 위험하진 않은가? 찰싹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든거 거냐 아 9댐 9댐은 좀 샌네 에 되나 이거? 딜 약한데? 탐풀 빨리 나와야 잡는데 탐풀 탐풀 빨리 나오는 탐풀 한 번 더 쓸 걸 그랬다 탐풀 한 번 더 쓸 걸 그랬다 탐풀 한 번 더 쓸 걸 그랬다 이거 이벤트 상향 먹고 워낙에 보상이 좋아가지고 와 씨 미쳤네 질 아 아 이번 5열 저 정도면 칼이 책을 들고 찌르는 게 아닐까 책찍 칼이 아닐까 아이 타격감 피격감 아이씨 가지 전반붕 다 집어넣으니까 가지 주네 이상한 것만 나왔어 자자 강호할 것도 없네 응 내 돌진 내 반사 꼬챙이 영코일 때 써서 판 수목검은 안 들어가요 왜냐 0회의 공격이니까 꼽하기 0 제가 반사 들고 있지 제가 반사 들고 잡은거 같은데 근데 뭐 도구로 잡네 뭐 이래 잡으나 쓰레 잡으나 잡으면 된거 아니었어 계도만 뜨면 끝나겠다 계도 계산된 도박 대단원 대단원보다 몸박이 세잖아 트롤라벨 아이 아 그래도 아이 잘 떴지 잘 떴는데 뭔가 좀 제거 쭉 합시다 미친 듯이 잘 떴지 미친 듯이 잘 떴지 공짜시렁 공짜시렁 다 필요없는거 아니야 고개나 주셔 행꽃 사갈까 병괜전 못참지 공짜시렁 아 제발 아 욕심 아니잖아 이거 뭐..왜 이래.. 욕심이오나.. 욕심.. 안 떴수면 욕심이지.. 욕심.. 요정 빠질 수도 있겠다.. 흐으.. 징그러.. 튕겨내기.. 감히 붕대 앞에서.. 붕팅.. 붕대 튕겨내기라는 뜻.. 다 하지 않았나 이제.. 끝난게 마녀.. 이계도? 아냐.. 고개 넣어야돼.. 고개.. 고개.. 터지는 야구공.. 고개.. 고개.. 지금 엄청 필요한데.. 한 장만 있어도 될 것 같아.. 반사가 이번에 상향 먹으면서.. 반사가 이번에 상향 먹으면서.. 고개 넣어야될.. 고개 넣어야될.. 고개 넣어야돼.. 고개 넣어야될.. 고개 넣어야될.. 고개 넣어야될.. 이게 죽을 확률이 있을까? 고개 안 뜨면 말릴 수도 있겠다 고개 못 이뤄 마무리 여기로 가자 여기로 전마저고 초톤에 화상 넣는거 봐라 진짜 못됐다 고개 안 뜯는거 봐라 고개랑 흐릿함 정도면 끝날거 같긴한데 둘다 안나오면은 그래도 깨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고개 안 뜯는거 봐라 고개 안 뜯는거 봐라 지금 덱으로 보면 흐릿함 안 넣는게 이득일거 같은데 결국에 흐릿함을 쓰는게 딜이 올라가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흐릿함 딜카드였어 방어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어도가 공격력이었어 잘 생각해보니까 대단원 개섰거라 대단원 개섰거라 고개 안 뜯는게 딜카드가 수고하실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단원 개섰거라 두 번째는 탐플 에임은 기가 막히네 고개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고개 좀 줘봐 제빛불 너무 좋다 제비로 대체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고개가 나오면 더 좋고 고개가 더 좋지만 뭐 2등상 산틀 고수등 흠 타격용 인형 발놀림, 발놀림 지금 필요없잖아 있으면 더 셀 것 같긴 한데 고개가 없어가지고 안 쓸란다 라이트3는 지금도 클리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와씨 방금 쫄렸다 확실히 고개가 없으니까 고개 있었으면 이거 그냥 무한 돌릴 정도는 아닌가 15장 고개 있었어도 그렇게 잘 돌진 않았겠네 쟤들은 하수인이 아닌데 왜 죽는 걸까요 뭐 좋은게 좋은거니까 넘어갑시다 음... 미친 서맥투성이 안들어왔네 다행이다 몹시 불쾌한 달핑 흐릿함 과자와 발리에 흐릿함 써야된다 흐릿함 써야된다 흐릿캐일에 중단 어... 생존자밖에 강호할 게 없다 굳이 강호할 필요도 없지만 깨시 사보자 깨시 깨어쉬 심장 쌓았대 잘못 눌렀대 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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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로만 잘 맞춰가죠 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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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가당 어 고개 고개 근데 강화가 안 돼 있는데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고개는 존재해야 한다 고감로 도전 고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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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타임 끊지 말고. 고개가 있어야 한명 끝 끝 끝끝끝끝끝 유령 자유를 줄 수 있었지만 그냥 먹음 심장 허접쇠 다수 한장씩 채우니까 차원이 다르구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쉬자 해 뜨는 거나 기다리세요 미션 성공 탈출 장스님 7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